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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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습니다 그렇죠 지금 오른쪽 내 기둥이 아주 잘 끌어 붙였어요 김용대 선수가 좀 앞으로 나왔죠 네 그것을 보고 강하게 때린 게 아니라 오른쪽 인프론트킥으로 살짝 감아서 어떻게 득점을 했습니다 깜짝 슈팅 임영주 선제골로 1대0 앞서 나갑니다 골 대안의 세 번째 골 아 차례로 4 아주 멋진 아주 프론트킥이 나왔는데 임영주 선제 첫 실점 이후에